여기로는 안 오네요 건출렛도 없는데 호수 쪽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싸우려면 거의 열었는데 뭐야 내 앞이야? 저 빼는 중 불러드려야겠다 아이씨 못 올라갔네 이거 하나는 파가 된데 하나는 붙고 있네 궁궁 기지로 뺐나 보네 궁궁 기지로 뺐나 보네 궁궁 기지로 뺐나 보네 여긴 안 털었는데 아래에 있어 애들 위에도 있다 위에도 위에도 있었어 깜빡 깨고 호라이젠이 위험한 것 같은데 위에도 없지 위에도 없앨 위에도 없앨 위에도 없앨 고소로 선아디밤이 페네티이 되었지만 뷔이예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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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레벨 3 안 털리긴 했는데 음.. 아 그러네 그냥 갈까요? 아 아 모르니 한글자막 아 이거 안 털린거 같은데 아 털렸네 뭐야 이건 안 털렸는데 털렸네 아 저 폭압 시작 중 털렸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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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씨 호라이즌 큐 호라이즌 큐 에? 어 야 알아서 하겠죠 뭐 어? 어이씨 아하 이걸 못 흘러왔네 4군데 남았네 4군데 남았네 4군데 남았네 잠시 불구해 6군데 남았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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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